분명히 얻은 것은 없으니 얻었을 땐 안다고 말하지 마라 이건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하고 좀 비슷해요 지자 불언이요 이거하고 똑같아 깨달은 사람은 말이 없고 못 깨달은 사람은 언자, 부지다 이렇게 나오나요?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아는 게 많으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윤회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자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회가 있다 쪽에 견해가 있는 사람은 없다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싸울 거 아니야 윤회가 이렇게 있는 거다 증명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하고 막 싸울 거 아니야 야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고 윤회라고 하는 건 없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겁니다 지들끼리 열심히 싸우라는 거지 어떤 놈이 이기든 상관이 없어 있다가 이기든 없다가 이기든 그게 신의 유문 논쟁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래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공통점은 뭐냐 말이 많아 그 주제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신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두 사람이 싸워서 어디가 이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그건 말싸움일 뿐이야 굳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신이 있다 해도 생각이고 없다 해도 생각이고 다 그건 분별 속의 일이고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게 신이다 그러면 진짜 신이고 깨달음이다 그러면 진짜 깨달음이다 굳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 대신 개입을 하려면 이 두 논쟁을 하는 사람이 이 깨달음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요구가 있어야 돼 요구가 없는데 가서 개입을 하면 뺨 맞겠지 이 편도 안 들어주고 저 편도 안 들어주고 또 쓸데없는 말 하고 있다고 한데 맞겠죠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일이 있긴 있는데 통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얻기는 뭘 얻겠습니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번뇌, 갈등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럴 뿐인 거예요 그걸 뭐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탈 문제가 됐던 것이 다 풀어져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뭔지는 몰라 그냥 우리 번뇌가 소멸되는 거지 우리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많든 기회가 좋아져요 이건 당신의 감정 그래서 스프레 Demon과다 너희 분장 중 이거 너희 분장 나에게 네요 그 마지막으로 장ott 내가 너희 분장 너희 분장 너희 분장 너희 분장 너희 분장 너희 분장 너희 분장